네 안녕하세요 펑크비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웹3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웹3로서 다가올 미래는 어떻게 변화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웹 1.0, 웹 2.0, 웹 3.0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근데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3의 인터넷이 열린다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이 새로운 시대에 비트코인, 이더리움, RWA, STO, NFT, 메타버스 그런 기술들이 왜 중요한지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웹 1.0, 웹 2.0은 무엇이고 그리고 웹 3.0은 어떻게 변화할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해요 우선 웹 1.0은 구글이나 네이버, 예전에 엠파스, 라이코스 이러한 포털사이트 시대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보소비형 인터넷 시대라고도 불리고요 사용자들이 단순히 정보를 검색하고 소비하는 일방향적인 인터넷이었죠 물론 이런 포털사이트들이 나오면서 많은 비즈니스 기회들이 열린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웹 2.0 시대가 이제 도래했어요 웹 2.0은 모바일 시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고 플랫폼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들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쿠팡이나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플랫폼들이 나오면서 새벽에 내가 원하는 어떤 상품이든지 받아볼 수 있는 이런 굉장히 편리한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웹 3.0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웹 3.0에서는 투명성과 신뢰 그리고 소유권이 핵심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인터넷에서 정보를 소비하거나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디지털 자산을 직접 소유하고 투명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를 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제가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차근차근히 제가 이 앞으로 웹 3.0 시대가 도래하면서 어떤 것들이 바로 이제 생활 속에서 바뀌어 나갈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RWA와 STO는 웹 3.0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블랙록 CEO인 네르핑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자산은 다 토큰화된다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? RWA는 실물 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부동산 채권과 같은 실제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토큰화하여 거래할 수 있는 방식이죠 이는 과거에 부동산을 소유하려면 몇 억 몇 십억 원 혹은 뭐 빌딩 같은 경우 몇 천억 원이 있어야만 소유를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RWA로 인해서 소액 투자로도 뉴욕의 고급 빌딩 일부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는 정말 멋진 투자 황금기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는 직장인분들이 저축할 필요 없이 뉴욕의 빌딩 일부를 소유를 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? 뉴욕의 빌딩 일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건 나중에 집가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소유권이 안전하게 블록체인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로 소유권이 내 소유권으로 이전이 될 수 있는 그런 투명성을 자랑을 하기 때문에 신뢰성과 그래서 이 RWA나 STO와 같은 증권형 토큰 발행으로 인해서 그러한 시대들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 덕분에 우리는 이제 1초만에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뭔가 아파트를 거래하고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하려면 법무사가 필요했고 그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주일 이상 이렇게 걸리던 시간이 이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1초만에 이렇게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결국 많은 중개인들을 직업을 잃게 할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개개인은 굉장히 안전하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이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이 RWA와 STO와 같은 증권화를 통해서 많은 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NFT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NFT는 Non-Pungeable 토큰이라고 대체불가 토큰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되게 어렵죠 하지만 이 NFT가 웹3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FT는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기술로 이 현실 세상을 따지면 등기부동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이 기술로 인해서 예술 작품, 게임 아이템 그리고 가상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유일하게 소유를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디지털 파일의 소유권을 명확히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소유권이 특명하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NFT 덕분에 이 디지털 자산도 희소성과 가치를 지니게 되는 시대가 되었고 마치 게임 아이템을 이제는 그냥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게임 아이템 자체가 NFT로 이루어져 있다면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NFT를 사고 팔 수 있는 시장 이런 것들이 오픈시나 매직에 된 이런 2차 거래 거래소 시장이 크게 열렸고요 이는 작지 않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한 달에 거의 7조 원 정도가 거래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파이의 시장이고요 아직 전 세계 사람들이 아직 1% 정도도 NFT를 거래한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 서서히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결국 대중화가 오는 시점이 있을 것인데 그때는 아마 7조 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투입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예술 작품을 유일하게 소유하고 게임 아이템을 자산화해서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좋긴 한데 너무 코인은 사기가 아니냐 아직까지도 제 주변에서 제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코인은 사기다 혹은 너무 도박장이다 이런 안 좋은 시각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제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얼마 전 은시총까지 넘어섰죠 은시가총액을 넘어섰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업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장지수 펀드인 ETF마저 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ETF 승인은 비트코인의 정통 금융시장에서도 인정받은 자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단순히 암호화폐가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금융자산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보여주죠 네 한 사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터졌는데 그때 당시에 러시아 분들이랑 우크라이나 분들이 다 비트코인을 사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서나 비트코인은 거래가 가능하고 게다가 금 같은 경우는 내가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들고 다니기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한 또 사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이 되었음을 증명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나오고 2017년도에 굉장한 또 혁명이 있었죠 이더리움의 출현입니다 이더리움은 인터넷 그 자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에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을 통해서 자동 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더리움은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은행원, 부동산 중개인과 같은 직업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에서 더 이상 등기소에 가서 복잡한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 덕분에 1초만에 부동산 소유권이 나한테 이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 과정은 블록체인 기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전합니다 이더리움 덕분에 중개자들이 다 저는 사라질 수도 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은행에서 저희 대출 받을 때도 2, 3주가 걸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 덕에 1초만에 대출이 또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고 퉁명한 거래가 가능해지게 한 게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메타버스는 웹3 시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예로 페이스북은 전세계 가장 큰 소셜미디어로 성장을 했죠 그리고 인스타그램까지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최근 메타로 사명을 바꾸고 메타버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기업도 앞으로 디지털 공간과 가상현실에 굉장한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엄청난 사례입니다 메타버스는 단순히 게임이나 가상공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미 직방과 같은 회사는 코로나 때 메타버스에서 근무를 시작을 했고 제주도나 동남아에서도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죠 그래서 직방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오전, 오후에는 메타버스에서 제주도에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면 제주도에서 또 놀러 다니는 겁니다 굉장히 엄청난 시대가 노래한 것이죠 그렇듯이 메타버스가 미래의 근무 환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인의 변동성을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심했죠 물론 현재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누구나 코인을 만들 수 있었고 무분별한 코인 발행으로 인해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각 국가의 많은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트코인 ETF 승인과 같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시장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현재의 진통은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성이 더 높아지고 변동성이 더 줄어들며 디지털 자산은 더 안전한 투자처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네, 이렇듯이 웹3는 단순히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참여하고 소유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 중심에는 RWA, STO, NFT, 메타버스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는 퉁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실과 가상이 융합된 새로운 환경에서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기회와 혁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, 오늘 웹3 설명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렇듯이 많은 하드웨어 디바이스의 발전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의 엄청난 발전 데이터 센터들의 어마어마한 투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제3의 인터넷인 우리의 메타버스 이 가상세계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웹3에 더더욱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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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